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처럼 썰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아니 가끔 옵니다 가끔 오고 그런 댓글도 달리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듭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와가지고 욕을 하고 차단을 해도 안 돼 차단해도 메일 보내고 왜 그러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억가 심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반장난 혹은 질투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온갖 패드립에 살해 협박 찾아오던가 참 환장하겠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또 이러면 그냥 다 까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든 뭐든 제가 아는 모든 걸 그러지 마요 그 시간에 일을 해가 돈 벌어 아니면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합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좋게 물어보면 저도 좋게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셀님은 왜 맨날 시공책만 올리나요 예쁜 이야기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공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뭡니까 다 뭔가 아픔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뭔가 조언을 얻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글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랑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글이 많은 거고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좋게 물어보는 분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간첩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내가 그래 시공책 올려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킬 거야 뭐하라고 할 거야 내가 와 글이 이만큼 이거는 진심입니다 진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다르게 보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북한에 있는 그분의 그 양반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에 나쁜 이런 싯자 이야기를 올려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1등 테러범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타이렌을 사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채널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권선징악 사필귀정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교훈이 되는 걸 올려야지 왜 이런 걸 올려가지고 사회에 분탕제를 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럼 거기 가서 봐요 왜 여기 기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오라고 했어 왜 그래 아니 지금 영상 만들고 할 시간도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상대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벌써 4년 5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론 몇 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한 사람 같아 어쩔 때는 노인이 됐다가 어쩔 때는 또 여자가 됐다가 어쩔 때는 또 아저씨가 됐다가 아줌마가 됐다가 다른 느낌으로 보내긴 하는데 제가 그 짬밥이 몇 년입니까 보면 느낌이 알잖아요 그 특정한 버릇 이런 게 있거든 어쩔 때는 콩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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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됐다가 또 저번에는 개저씨 맘충 말 썼다고 고소할 거라고 어디 뭐 인권단체인가 그걸 포장해가 왔던데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요 계속 공격을 받으면 자꾸 이게 좀 그게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김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다른 문제이긴 한데 불평불만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후기가 없냐 맨날 이렇게 뭔가 뭔가 사건만 벌려놓고 뒤에 뭔가 벌을 받았다든지 시모가 죽었다든지 그런 후기를 올려라 왜 안 올리냐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올립니까 주작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된 시자 나쁜 걸 당하다가 그걸 복수하고 시원하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에 하겠죠 계속 다른 채널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너는 왜 없냐 거긴 주작이니까 주작이니까 있는 거지 어쩌라고 그럼 당신이 써서 보내주든지 그럼 내가 올려줄게요 어? 어? 후기 올려줄게 좀 적당히 좀 해요 그냥 후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옛날 영상이라도 하슬림 이거 후기 없나요 물어보면 네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없네요 다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화를 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하고 왜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가 무슨 드라마요? 영화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간첩이니 테러를 하니 이런 느낌으로 아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아 그래 비난을 하는 건 좋습니다 비판도 비난도 다 달게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패드립하고 패드립하고 죽이니 살리니 그런 말은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왜 비싼 밥 먹고 그런 말을 합니까 얼굴도 모르면서 아니 나는 네 얼굴 모르잖아 당신은 날 알지만 그렇죠? 그러지 마요 그리고 그런 게 보고 싶으면 제 채널 말고 많잖아 맨날 시달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부자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대신 복수해 주는 그런 데 가서 보라고 아시겠죠? 계속 이러면 나 진짜 공개해버릴 거야 다 캡처 다 해놨어요 그러지 마 그러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여기 박제되는 거야 하지 마 그래요 감사합니다